오늘은 와인이 남아서 마시진 않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노래를 해보려고 오늘 뭐라 할 거냐면 비프 투 투 와인을 이용한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오늘 들어갈 거는 고기, 토마토 소스, 마늘, 양파, 버섯, 베이컨, 밥, 그리고 올리고, 소금, 후추, 그리고 치킨스토어 먼저 고기를 이 정도에 후추랑 소금을 많이 뿌려도 돼요 후추랑 소금을 많이 뿌려도 돼요 베이컨을 후추랑 소금을 많이 뿌려도 돼요 이거는 또 쓸 거예요 이것도 찍고 올게요 후추랑 소금을 많이 뿌려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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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단하게 재료 손질 끝 아 방금 됐다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역시 떨어트리지 않으면 카이가 안심 이제 고기를 익힐 거예요 간단합니다 냄비에 센 불에다가 겉만 빠싹 익혀요 왠지로 잡아 그리고 고기 이걸로 만들어줘요 츠이 좀 더 누른 요리 잘 했고요 저는 많이 익혀요 이 요리가 벌써 두 번째 하는 건데 한 번 했고 저는 그냥 다 부드럽고 이거 하나씩 먹는 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거는 바삭하게 익힐거에요 재밌어요 요리가 재밌더라구 여기서 한 번 넣어 이거를 넣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토마토 볶아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넣을건데 오우 수냄새 그 다음에 가루 한 스푼 넣어요 그냥 끓여요 열심히 치킨스톱 넣어야 돼요 한 숟가락 간단하죠? 이러고 한 시간 끓여요 그럼 끝나요 지금 먹으면 취합니다 다 완성이 되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총 한 시간 끓였어요 여기 김치라도 맛있겠다 여기 김치라도 맛있겠다 여기 김치라도 맛있겠다 근데 왜 당근까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남겨놨다가 내일 토마토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이 박스를 가지고 와야겠죠 하나 아우 무거워 뭘까? 이거 이건 선물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건 선물인 것 같은데 오우 완전 포장 내 취향에 맞으려나? 전 조명은 안 시켰고 탁자랑 의자만 시켰어요 오우 오우 인티지 조명 오우 오우 좋은데요? 이거는 다 테라스로 갑니다 오우 진짜 커 왜나마 작은 것부터 할 거면 큰 것부터 똑딱하는 게 낫겠죠? 시작합니다 2번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되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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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날개를 뜯어야 될 것 같아 오우 뜯었다 지붕 지붕 이거는 문장구 같은데 뜯자 나왔다 아우 힘들어 이렇게 아 좋다 이제 마스트 하나 힘으로 뒤집어서 빼면 뭐 들어갔냐 한번 들어간거야? 나옵니다 또 잘라야 돼 하아 오우 너무 예뻐 오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힘들어 이거를 이제 저희도 묶을거에요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고 완성 조명을 조명을 짠 이런 느낌 생각보다 크네 이제 여기서 종종 라이브도 하고 그럴려 좋네요 이거 기다리다가 하루가 다 다가갔어요 지금 대충 한 시간? 정도 일했는데 이제 청소하고 꼭 자야죠 일찍 사실 오늘인줄 알았는데 내일이더라구요 배구경기가 그래서 일찍 자고 배구경기를 한번 보려구요 아무튼 또 이렇게 간간히 트위트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무 부었어 오늘은 간단하게 하루를 찍어보려구요 근데 너무 부었다 정민아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려구요 근데 오늘은 제가 쉴 때 진짜 어떻게 쉬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모습 밥먹기 전에 수입을꺼에요 오늘 브랜드 드러칸 50분 30분 50분 30분 베트남 20분 30분 5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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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을 할거에요. 점심 먹을려고. 일단 이걸 좀 끓여야 될 것 같아요.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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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끓여요 5분 끓여요 완벽합니다. 이제 이거를 채에 걸릴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이거를 계란찜에 뜰 건데 이렇게 걸러지게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보고 계란을 지금이 이거를 이거를 됐다. 맞지?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한 반 정도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500. 여기다 500.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계란 4개. 여기다 계란 4개. 계란 3개. 계란 4개. 계란 3개. 계란 4개. 계란 4개. 계란 1개. 너무 많은데. dom brake. 닭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고춧가루 설탕에 거품을 버릇니다 집에 렉이 없네요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넘쳐 넘쳐 안 돼 안 돼 넘친다 물이 넘쳐 물이 너무 많다 안 돼 된 것 같은데 그렇지 하고 접시부터 안 넣지 너무 커 아 큰일 났어 안 돼야겠어 양을 줄여야겠어 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거품 빼야 되잖아 다시 거품을 빼요 다시 거품을 빼요 정신없어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아 박스 박스 김치 와... 한기가 별로 안좋은데... 한기가 별로 안좋은데... 나 망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와 계란은 잘 됐는데... 아... 소스가 망했다... 내가 원하는게 아닌데... 어떡하죠? 틀리났네... 이것만 잘됐어 계란만... 너무 뜨거워요... 엉망진창... 자... 완성... 소스는... 맛있어요... 오 맛있겠다... 아... 아... 집촌 던지하지... 큰일났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요... 티비보면서...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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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보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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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한테 잘하면 좋은데... 친구들한테 잘하면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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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하려면 테이프가 필요한데... 여기있다 테이프... 이거 밀봉하기 위해서... 여기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사용할거에요... 그럼 직접만두는 테이프를 모아줘요... 제가 랩은 테이프가 ner 내일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더 이상의 반전에는 없앤 되니까... ению의 방언니깐 끓여도 있어서 정말 맛있게 arise... 이런만들이나... 너가 막난 Amazon에 잠시가ade... 저거 막난... 으깨? 으깨? 아... 저희는 inhabitants에 아는 바로 사리겠습니까? 아니... 네가 일행... 오... 아 으 으 으 아 나 개 외친데 날 많이 있어. 손질맛에 이렇게 달려야지. 더울 비쩍 나갈 데가 없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와 진짜 많다. 이거 날 뜨는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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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잠깐만. 이게. 요거 한번 보자고. 오늘 레고 하다가 밥이 와가지고. 정말LCzu호를 밥 먹으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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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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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toes. 오 진짜. 오. 오. 통도 우진아이 진짜 잘 돼있어? 통도 우진아이 진짜 잘 돼있어?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더 배달. 그릇은 겨울을 천월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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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1 Bo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